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쪽 길이 아니라면 하나 더 내려가볼까?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 봅시다 밑에 길일 수도 있잖아 여기 여기로 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 길로 가봅시다 그래 이 길이야 그래 여기야 아이씨 불안하네 아까 전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 길이야 지금 올라오자마자 도로가 길이 하나 나오잖아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걸 건너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건너서 직진으로 아래로 내려가 다리가 하나 또 있네 여기는 이쪽 다리인데 여긴 여긴데 다리를 건너지 말았어야 하나 봐 코랏이라는 게임입니다 저..저..절로 가야되나봐 이게 아니었나봐 여기야 여기 이거야 이거 해서 요고야 어 그래 이거야 좋아 찾았자 좋아 찾았자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왼쪽으로 꺾는 길이 나오겠죠 바로 왼쪽으로 저건 도대체 왜 존재하나 이게 존재 의미가 왜 건물 어디가고 이렇게 됐어 건물 어디가고 이렇게 됐어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뭐야 야이씨 게임 거지같이 만들래 더 내려가야되나 더 내려가야되나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?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? 아 여기군요 아 여기군요 아 진짜 아 진짜 이걸 퍼즐하네 어 여깄다 후후 와 오 쉣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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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피 별로 안다는거 하니까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좋아요 자 바로 왔죠? 자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언덕을 내려와서 여기서 언덕을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온거에요 이 터널만 타고서 들어가면 바로 이길 따라서 쭉 내려가서 이리로 가면 되거든요 터널만 억울 끌지 마세요 터널만 억울 끌지 마세요 그걸로 요게다 왜쓴 일기장이니 그걸 요게다 왜쓴 일기장이니 아 여기 아까 가다가 이 개같은거 이거 아 절로 가야되거든?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. 짱나네 길 아... 너는 더욱 넘어가는 거래요. 내가 많이 시간 남겨가죠. 너는 빨리 빨리. 찾을 곳. 찾을 거에요, or 제가 찢는 여운 통과는 있입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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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 건너오긴 한 것 같은데 이 길 따라서 교회로 가면 되겠네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상에 책 읽을 때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여러분 책 보세요 nie 네 하아아아아아... 공부가 없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